네, 전국 배우협회의 송년회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남일회 회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를 함께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하윤 단장님, 김성희 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2023년 개미연회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세문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일회 회장님이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가요부대 녹화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방영이 되니까 혹시 우리가 보는 분들을 계속 모시니까 여러분들의 건강과 앞날의 희망을 위해서 우리 배우협회의 희망! 그럼 다같이 희망하면서 환전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배우협회의 희망! 희망! 네, 좋습니다. 희망! 아, 좋아요.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